자, 10분 동안 푹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11번부터 20번까지 쭉 진행을 할 건데 11번은 문제를 좀 같이 보죠. 문제, 그러니까 칠판을 보지 마시고 자기 문제지요. 자, 여러분한테 이런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는 토론, 토의, 면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힙극, 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극이든 토론이든 간에 말로 진행되는 문제들은 분량이 상당해요. 그래서 토론은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이 정도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곱하기 2배 정도의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내용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입론이라든가 입론에 맞춰진 반론 정도로 문제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랑 뭘 볼 거냐면 토론이란 글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문제에서 지금 저렇게 토론이라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선지로. 그러면 사회자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주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토론 문제 많이 안 풀어보시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찬성 1 있죠? 반대, 찬성 1 있죠? 반대, 찬성 1 있죠? 반대, 찬성 1 있죠? 그러면 반대 1과 반대 2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좀 잘해주시면 되냐면 이 찬성 1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걸 다시 적어야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반대 2. 이렇게 1, 2, 1, 2 왔다 갔다 할 때 새로운 인물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제가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 이게 만약에 찬성이냐 반대냐의 차이로 묻는 거면 문제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성이 무슨 말을 했니? 반대가 무슨 말을 했니? 특히나 그때는 사회자 역할도 되게 커지거든요. 사회자는 뭐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자 딱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찬성 임론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자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적어놓은 찬성 1까지가 일단 끝이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반대 1 이상으로 해놓고 반대 1로 갈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반대 2가 있는 거고 반대 1은 뉴 페이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반대 1 바로 밑에 누구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찬성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1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토론은 임론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파란색으로 좀 적어줄 텐데 임론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전자칠판 쓸 때 얘로 쓰지 말자. 얘를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료를 수집을 해와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게 임론이에요. 그런데 이 화법 중에서 문제가 어렵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령의 경률이나 관여경 제가 가르쳐드릴 때 자꾸 패턴화시켜서 가르쳐드리는 게 문제는 정해져 있고 문제에 맞춰서 생각만 하면 다 보이거든요. 토론도 똑같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은 걸 저번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는데 토론은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제가 이번에는 한 단계를 조금 더 오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론 문제를 못 냈어요. 추론이 적어도 한 3문단이 필요한데 제가 3문단 이상 써버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문제 13번 같은 높임법 문제를 내고 싶고 17번 같은 자료 활용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지면 아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4페이지 내에 글자 수를 맞춰서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 절대 5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제 5페이지 넘기면 시간관리를 일단은 버리고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뭘 가르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냐면 이 숫자 1이라고 적혀있는 애 있잖아요. 얘네들이 주로 입론을 해요. 입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반대 2라고 이 숫자 2로 적혀있는 애가 보통 뭘 하냐면 이 상대방에 있는 데에서 반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확인 반론은 입론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각각의 입론은 들은 다음에 반론을 시작하자라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회자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잠깐만 우리 사회자 볼래요? 지금 사회자 첫 번째 있고 뒤에 맨 끝에 사회자가 있죠. 그럼 중간에 얘가 조절하는 게 없다라는 소리니까 이 지문 사회자 역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사회자는 보장하자 역할이 낮으면 바로 선지로 돌아와서 토론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어딨냐면 1번에 있거든요. 사회자는 토론의 절차를 참여자가 밝힌 후 진행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눈에 따락 보이니까 그 딴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고. 이거는 요령이에요. 왜냐하면 토론은 장화하고 길고 내용이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라고 적혀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론 문제를 풀 때는 토론인 거 입각하고 바로 문제에 들어와서 누가 있는지 확인 그러면 숫자가 1, 2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1, 2가 있으면 아 이거 조금 복잡하구나 입론이랑 반론을 구별하면서 문제를 읽어야겠다. 이것만 잘하셔도 다 거저먹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 건데 선생님 내용상의 이해는 별 문제가 없나요? 초반부에 있는 토론 문제는 내용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단 핵심인데 도로를 건설하는데 민간 자본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그러면 찬성 입장에서는 민간 자본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는 바로 찬성을 안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민간 자본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찬성만 이해해도 반론이 바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자본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 자본은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정부는 큰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게 되니까 서로 위민이 아니냐면서 민간 자본 적극 환영 이게 바로 찬성 입장 이게 바로 입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반대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질문하거든요. 이 확인 질문은 무슨 개념이냐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입론에 관련해서 뭔가 듣다 보니 야 이거 뭐 이상하지 않냐? 이거 확인해볼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확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를 모르다 보면 당황할까 봐 내놓은 토론의 두 번째 패턴을 그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고 반대측 확인 질문을 했을 땐 여러분이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이 찬성 입론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에 보면 민간 자본 강수했는데 민간에서 도로를 건설한 목적이 공인이냐 아니면 이익이냐? 너가 말하고 싶은 건 이익인 것 같은데 공익적인 요소도 있느냐? 그럼 민간 자본 들어왔을 때 일찍 공익적인 요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익을 추가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런 확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뭘 알 수 있다? 논점의 허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깊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선제를 보시면 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2번 자신의 경험 3번 신뢰할 만한 자료 4번 논제의 허점 이거에는 아예 없잖아요. 질문 심지어. 그래서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아 확인 질문 했구나.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했다? 아 이익 때문에 그렇대.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반대기 한 번 더 만약 그렇다면 민간 자본에 의해서 건설된 도로는 이익 측으로 위해 일방적으로 통회력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을 다 질 건데 재정 부담을 하는 입장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게 반대기의 입장 즉 반대쪽의 입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통회력이 약간 높아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세금이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긴 했는데 제가 분명 말했죠. 완벽한 토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를 못 만드니까 토론의 거시기 한 점 바로 뭐 찬성 1의 저런 태도들 보면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하는 게 예측력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반대 1. 이상으로 확인 질문을 마치고 반대 측 입론하겠다.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민간 자본 유치에 듣보다 실이 많다. 우선 현재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률을 살펴보면 과도하게 책정된 걸 알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 정치단체에서 건설한 도로의 통행률은 평균 1200원. 이거 사실 확인하러 가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은 거니까. 민간 도로에서 건설한 도로의 통행률은 평균 8000원. 그럼 답은 이 의도적인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무분별하게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 일은 끝나요. 그러면 천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확인 하나 할래. 야 민간 자본 도로 이용해 봤어? 제가 이곳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기존도를 이용할 때보다 2시간이 단축됐어. 되게 좋은데요? 통행률이 좀 높았을지 몰라도 유료비의 절감이나 이득을 봤어. 그럼 이 가격에 또이 또이고 시간을 먼 거잖아.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민간 자본에 의한 건설을 환영할 텐데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고를 갖고 있네요. 비속어. 당신 뭐라고 했어요? 뭐? 천성이는 발언하실 때 비속어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다? 일부러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고 맥락을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천성 1이든 2든 간에 비속어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고 사회자가 제재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뭐만 보면 된다? 얘네들 구조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천성 1이 자신의 경험을 했는가 했을 때 천성 1 바로 보시고 우리 적절한 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여기 본문 갈 건데 천성 1은 어디에 있냐면 민간자보 적극 유치하자 초반 다음에 중간에 이익 추구 때문이다. 둘, 세 번에 이제 없어요. 천성 1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애가 누구예요? 끝에 있는 천성 2예요. 눈에 보자마자 이와 달리해서 X표 치고 X표 하시면 돼요. 다음에 반대 1 반대 1에 주목을 합시다. 반대 1은 우리가 입론할 때 봤죠. 걔가 반대의 이와 달리 초벌부에 있는 애와 달리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럼 다 뭘 찾는 거냐면 말하는 방식 중에서 조건 찾기 문제예요. 토론은. 그러니까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물어봐야 되냐면 주제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앞으로 지금 화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 딸내미가 우리 딸이 군대에 가야 될까 말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대요. 워낙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얘가 인력 보충으로 가는 게 맞을까? 맞지 않았을까? 그러면 1, 2, 3, 4가 이제 근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 여자가 이제 부대에 들어왔을 때 경제적 가치,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자본의 가치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가치 이걸 전부터 조절했었을 때 전체 의무로 둬야 될까? 아니면 국방 의무로 두지 않고 모두와 다 뭐 군대에서 자기의 직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직업군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둬야 될까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주제와 근거의 타당성 찾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분량만 맞다고 해서 너무너무 그렇다라고 보는 것 주의. 그 다음에 이제 말미. 찬성 1과 반대의는 모두 상대체 토론 참여자의 확인 질문을 함으로써 논제어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찬성 1 잠깐 역할을 보시면 초반부에 있는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모두 상대체 토론 참여자의 확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확인 질문은 일단 반대의가 하고 있고 찬성 2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상체가 아예 맞지 않아서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리석은 사고 비속어보단 비난 아닌가요? 했을 때 비속어랑 비난의 차이점 가지고 출제자 의도가 알아서 알려줄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차이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친 새끼야 이렇게 나오면 장애 미소 거죠. 그런데 토론 문제 쓸 때 욕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보 이 정도 멍청한 어리석은 대충 이 나쁜 말이 표현이 됐구나 정도에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때는 비속어보다 비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자가 애매하게 문제 않네요 토론은. 그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자 넘겨서 이제 12번을 갈 건데 12번은 이때까지 나왔던 공무원 문제 총 망라에서 제가 종합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사동표현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점을 잘 잡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먼저 이거요. 지금 얘가 문장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사동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이걸 말해요.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공무원 문제는 여러분께 줄 거예요. 실내 온도가 낮다. 실내 온도를 낮추다. 콘크리트가 굳었다. 콘크리트를 굳혔다. 제기를 찼다. 그녀가, 아,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제기를 차게 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이를 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고 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무서웠다면 일단 첫 번째, 낮다를 기준으로 낮추다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다음에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그래서 1, 2, 3, 4는 문제가 약간 생략되어 있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만약 어려웠다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점검 차원에서 들어갈 거고요. 현재 공무원 문제에는 사동문이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검토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피동, 사동 구별할 때 문제 혹시 기억나요? 제가 거의 초창기에 문제를 냈는데 목적어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걸로 뭐다? 피동과 사동 가를 수 있으니까 목적어 있으면 사동 쪽으로, 목적어 없으면 피동 쪽으로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이건 철저히 사동문. 자, 그럼 제가 여기에 뭘 쓸 거냐면 문장 쓸게요. 신뢰 온도를 낮추다. 아마 공무원 문제 이 두 문장이 다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낮다가 형용사 한 건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낮다에 맞추어서 낮추다는 사동사예요. 낮다가 형용사고요. 낮추다는 사동사예요. 제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차동문이도 피동문이도 다 동사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가 바뀐다를 증명하려면 기존에 있는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그만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 들어갈게요. 땅을 깊다, 땅을 깊게 하다, 깊이다. 벽이 높다, 벽을 높게 하다, 높이다. 이 깊이다, 높이다는 뭐다? 품사가 바뀐 예시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깊이다, 높이다는 피동사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저거 사동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이다, 높이다는 유독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고 진짜 그지 같은 문제는 저걸 꼭 건드려요. 그러니까 낮다, 낮은 베이스거든요. 제일 쉬운 거고 저게 얼추 되면 깊이다로 넘어와요. 그러면 깊이다를 깊게 하다로 토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릿하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말할 테고요. 깊이다랑 높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사동문 문제이면 걔네들 사동점사 결합되어 있는 걸로 봐도 돼요. 무난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뭐다? 품사가 바뀐다. 오케이. 다음 얘를 이제 사동문으로 바꿔드릴게요. 콘크리트를 세진이가 붙였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서술어의 자릿수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사동문으로 바뀌었을 때. 사동문은 핵심이 뭐냐면 원래 한 자리를 새로운 조어를 등장시켜서 두 자리로 바꿨거나 원래 두 자리를 새로운 등장을 등장시켜서 세 자리를 바꿨거나 이래요. 자릿수가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자리에서 세 자리를 바뀌었다. 이딴 말 없잖아요. 바뀌면 그만인 거예요. 바뀌니까. 특징이에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귿. 자, 이거 차다인데 차다인데 차다가 의미가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공이 있어요. 팡! 뻥! 찼다 하나. 차가워. 차다. 콜드. 그 다음에 어떤 통에다가 확 부어서 가득 채우는 거. 근데 저 제기를 차다는 이 발을 써야 되는 거라 채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세진이가 그녀에게 제기를 허락해줘야죠. 차게 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두 개 다 줄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사동문을 놓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막 문법 문제가 과거처럼 막 쉬운 게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않으세요? 문법이 순응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 형태론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형태에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복합원 문제를 내는 것. 문장론을 넘어가는 순간 순응식으로 다 바뀌어요. 말이 많아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넣을 거는 부정문이랑 시대, 시제와 관련된 걸 내면 되는 거고 저 이거 은근 다 전체 문법 다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갔는데 지금 7회분이거든요. 이거 7회분을 2주 만에 한다는 거 자체가 오마어마한 건데 제가 여러 개 최대한 맞춰드려서 그래도 나를 2주 동안 보러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의무감을 갖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씩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처음 본 게 화법 격률 부분 두 번째 뭐예요? 화법 토론 부분 왜냐하면 토론까지 어느 정도 하면요 발표 정도는 사실 독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위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추론 걱정되는데? 추론 잘하시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일치, 일치 이렇게 빨리 풀어요. 이거 하나 문학은 제가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문이 짧아야 되면서 동시에 어려운 것들 그래서 걔네들 선별해서 넣어놓은 것 그리고 문학 작품인 현대소설은 여러분이 보러 왔는데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은 것 낯선 것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했으니까 고부하는 데 쓰세요. 혹시라도 틀렸다라면 무서워하진 말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이거 끊을게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 차다가 제가 의미가 세 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보관에다가 쌀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 채우다라는 사동사가 있어요. 콜드는 노내로 할게요. 그거는 차개했다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 다리로 뻥뻥 차는 것도 뭐다? 차개하다로 써야 돼서 이걸 용어를 뭘 쓰냐면 이걸 써요.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 별표하고 쓰세요. 이 꼴하고 장형사동 또 뭐 없애라고 했어 내가 나는 그냥 쓰고 싶은 건데 얘가 자꾸 오네요. 저리 가. 자 이제 마지막이요. 리을 나는 아이를 안았다라고 적혀있는데 얘는 제가 이 밑에다가 바로 써드릴게요. 뭐냐면 세진이가 나에게 세진이가 두 명이 있는 느낌인데 아이를 안겼다. 근데 그거 알아요? 피동문도 안겼다고 사동문도 안겼다인 거? 그래서 사동문을 만들 때와 피동사에 피동문을 만들 때 전부 다 뭐다? 서술어 모양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 뭐? 4번이에요. 안겼다가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필기가 다 되셨다면 제가 이거 잠깐 보조칠판 빼드릴게요. 여러분 먹다 알아요? 이거 히도 쓰고 이도 쓰는 거 아시죠? 이거 모양 달라요. 그래서 먹히다가 나오면 이거 대놓고 피동이고 먹이나 나오면 대놓고 사동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 먹히다랑 먹히다는 모양이 다르죠? 근데 안타는 세진이가 누구에게 안겼다. 피동도 안기다고 세진이가 누구에게 누구를 안겼다도 사동도 안기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알게 아유 안기다도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형 쪽이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안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개하다를 끄집어내서 달라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출제자 의도에 맞추어서 안기다를 잡아내서 똑같다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사동사라는 개념과 피동사라는 개념도 확실히 알고 있네요. 가 잡혀요. 개하다는 장형사동 다시 말해서 피동사나 사동사에 의한 게 아니에요. 질문 해결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사동문을 만들 때 어떤 걸 좀 여러분께 계속 강조를 하냐면 문제를 내신 분이 괜히 사동사, 괜히 피동사 이런 거 안 써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피동사, 사동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동사, 사동사 나오면 이히리기, 이히리기, 우구추 생각할 것 그리고 장형사동, 장형피동 나왔을 때 개하다, 어아지다 생각할 것 이거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12번 문제 볼 때는 제발 포인트를 잘 알고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제 대망이 13번 나왔죠. 용비어청가 적으십시오. 용비어청가 제2장 빼고 제1장, 제10, 125장 진행을 같이 할 건데 이거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전을 안 했거든요, 문법을. 그런데 공무원 고전 문법은 진짜 고전 문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세국어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중세국어를 전통학부에서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용도 많고 다양하게 있고 뭔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쪽에 있는 이 국어 문법이 제 입장에서는 좀 계륵 같은 게 이게 임고를 보는 사람은 국교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문법으로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거 가지고 공부한 애랑 공부 안 하는 애 비교하려고 낸 거다.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용비어청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비어청가를 들고 온 이유가 용비어청가 그런 다음에 나란말쌈이 나란말쌈이 그 다음에 용비어청가 제 2장 기본이에요. 이거 세 개.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나란말쌈이 한 번만 다시 보고요. 그거 다 교재 있어요. 없는 교재 이상이에요. 그거는요. 나란말쌈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중세국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식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거 한 번 다시 보시고 두 번째는 뭘 보라고 할 거냐면 제 1장과 제 125장은 제가 지금 같이 해드릴 거고 제 2장, 제 2장 용비어청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보고 진행을 같이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제 1장 같이 할게요. 용비어청가는 무슨 내용이냐면 국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반역이잖아 사실. 위화도 회근해가지고 막 쓰니까 반역이잖아 사실 반역이죠. 근데 다 처단했고 내가 왕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신설성을 갖다 부여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된 당 명분이 생겨요. 자 여러분이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왕이 됐어요. 만만해 보여요. 일단 모양 자체가 만만해. 이거 표정이 만만하다고. 그러면 보다가 약간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한 바탕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쟤? 권력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뭘 준다? 신설성. 그래서 제가 제 1장부터 제 125장까지 계속 그런 내용 위주예요. 근데 이거 조금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 게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 기준이 다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중국에 있는 왕, 중국에 있는 내용, 중국에 있는 왕들의 비교 이런 게 같이 있어서 제 1장과 제 125장은 현대역 해석이 일단 없으면 물음표가 떠요. 뭐야. 내가 뭘 못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해석하러 들어갈 거니까 같이 필기하러 갑시다. 해동에 육룡이 날았거든요. 나으셨네. 날다. 육룡. 미꾸라지 아니에요. 육룡 그릴 거예요. 육룡. 와앙. 왜 점점 이렇게 그리기 새우고 왔냐. 아 모르겠다. 망했다. 그림 망했어요 오늘. 자 육룡. 한마리만 더 그리면 되겠네. 자 육룡. 나도 잘 그리고 싶어서 육을. 육룡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는 뒤에 가야 되니까. 이 육룡들이 날랐잖아요. 근데 해동을 육룡이 거느리는 이 육룡에 대한 내용이 그냥 아무거나 진짜 미끄러워지면 용을 쓸 일이 없어요. 육룡은 이 나라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만큼 대단한 왕 선조라고 생각을 하죠. 필기를 좀 다시 똑바로 해드릴게요. 어디가. 선조 선조 원조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 나르샤부터 진행을 할 건데 높은 사람한테 높임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르시어 나시어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한테 제가 주체 높이법은 샤나 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뭐다? 주체 높이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체 높이법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A를 저기다 적어놨다가 조금 더 쉽게 풀러 A를 밑에다가 바꿔놨거든요. 샤를 모르면 일단은 시 도 못 풀고 B도 못 풀어요. 근데 제가 A에다 샤를 해놓으니까 이거 점검해 주신 분이 쌤 이거 샤샤샤 찾으면 이제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 야 이거 금방 나오겠는데? 그럼 안되겠다 그러면 시를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얘도 주체 높이 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천복 하늘이 내려주신 그 복이시니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다? 정말 대단한 거 맞죠? 심지어 하늘이 내려줬는데 게다가 무엇이냐면 이 구절은 제가 별표를 칠 건데 고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고성이 되게 오래된 성을 말합니까? 아니고요. 옛날에 살아계셨던 성인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인들이 중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동부에 있는 동자부가 뭐냐면 이 부자 부합할 때 그 부자인 거 아세요 이제? 이렇게 아다니마켓 될 줄 몰랐지만 같이 맞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육룡이 할 일이 무엇과 같다? 선대했던 누구 고성했던 일과 하는 일이 같다. 그 고성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다시 말해 내가 할 것도 뭐다?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동부하시니도 무엇이 주체입니까? 누구 누구와 같다. 이 녀석이 누구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이 주체를 정확히 높이는 표현 시가 여기 나와 있죠. 주체 높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제가 여러분께 특강으로 140제 문제를 점검을 하면서 가르쳐드린다가 목적이고 근데 용비어천가 중에서 제1장과 제125장은 맥락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거 시험지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완벽한 달달달 암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백지를 꺼내고 이거 써줘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왜 몇 번이나 조언을 드리냐면 내가 암기하고 있다는 거는 시험장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시험 많이 쳤어요. 저도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가서 봤는데 시시시 이게 뭐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어제까지 외웠는데 이게 왜 나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오야 우야 이게 그냥 멀어진 일이 아니라 내 암기력은 철저하게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르샤는 나르샤지 샤의 샤인데 샤샤샤 근데 거기에 굳이 샤를 의시로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샤인데 샤 샤는 주체 그래서 암기라고 할 때는 정확히 그 부분을 잡고 읽는 게 됐고 제가 이렇게 샤샤샤 할 정도면 이제 주체는 거의 암기 아닌가요? 세네일 테니? 자 그러면 이제 제1장 끝났어요. 오자마자 육령 그렸고 육령이 뭐다? 중국에 있는 성인들과 거의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는 뭐다? 무지 좋은 거다. 이제 끝장으로 쭉 빠질게요. 제1장에서 125장까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보통 잘 안 이야기하는데 꼭 제2장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제2장에는 한자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모음조화도 있고 뭐 주격조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제2장은 빼놓고 다음에 부가적으로 치료에 가르칠 때 한 번 더 언급하려고 따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의가 이틀 전에 듣는 것도 약간 애매한데 전날 듣는 거는 그래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걔랑 준비해놓은 이거 미리 말하면 이제 그날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 하나라 해가지고 한 번 더 국어 고정모법 봐드릴게요. 그럼 이제 125장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천세우회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천세우회 맥락 좀 읽을래요? 천세는 천년의 세월이에요. 천년의 세월 위에? 위쪽에? 아니면 저거 미리 정해져 있다고 적혀진 건 천년 전에 맞았죠? 그러니까 천년 전해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정해지려면 이게 이미 옛날부터 정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와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이게 설득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강세진 운명은 이미 천년 전부터 운명이 제 여자였어요. 국어 선생님이 되도록 제 여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천년 동안 강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세월에 오야 천년 동안 공부할 정도 대단하게 시켰습니다. 이 설득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세를 괜히 말한 게 아니라 천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전 정해지신 한수복에 누인 개구를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한강이에요. 한수 북쪽 다시 말해 위치에 대한 개념 그러면 우리나라에 서울을 어디에다 지어놨죠? 여기다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이미 뭐다? 천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장소가 우리의 수도다. 지정을 해 준 거고 원래 이 고려시대에는 여기가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 위쪽에 있어졌잖아요. 바꿨으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당일성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정하샨 정하샨 높으신 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뭐다? 주체가 들어가 있어요. 샤샤샤 그리고 시 그 다음에 이제 누인계국은 이제 그 어진 덕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어서 나라를 열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샤도봉 샤샤샤 주체 높임 그러면 이 스토리대로 따라오셨다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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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다른 거겠지 빡 찍고 이제 문제 풀었으면 답이에요. 4번의 정답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에 있는 걸 계속 짚어드려야 되니 어디를 볼 거냐면 자 복년이 끝이 없다라고 이었을 때 복년은 운이 좋은 또는 복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써야 되고 플러스 왕조가 끝이 없다 왕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왕조가 끝이 없다라는 해석도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미인데 별표 성신이 니자셔도 경청금미하셔 더욱 구두시리이다 라고 적혀는 있거든요. 혹시라도 성신이 헷갈리거나 그러면 신의 존재가 훨씬 더 성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청금미는 별표를 좀 해주세요. 이유가 임금에게 하는 당부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군이 되려면 나라를 부강하는 것 두 번째 백성들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당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통에 쌓여서 살고 있는데 이거는 나라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조선시도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거 나라가 왜 이래요 나라가 왜 이래요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처음 만났을 때 경청금미네야 사람들이 더 잘 살 것이고 백성들이 살 거니까 그걸 더욱 굳게 해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 갈 건데 여기 별표요. 이건 형과표를 완전히 잡으세요. 고사 들어가 있으니까 임금이시여 하는 이시여로 읽으셔야 돼요. 아르쇼셔 제발 이걸 좀 들어주세요. 낙수에 사냉가 있어 하나비를 믿으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선생님 산행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밑줄 치시고요 사냥이요. 임금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다? 사냥이죠. 배웠으니까 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급 스포츠 사냥 그러면 사냥에 가서 뭘 안 돌보고 있어요? 경청금미 괜히 따오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고 사냥에 가고 사냥을 가서 동물을 잡다가 오로지 누구만 믿냐 하나비를 밑줄 치고 지 할아버지 다 가로열고 선조 니 위에 있는 사람 믿고 앉아있냐 라고 화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으니 이까에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까는 뭐냐면 이까나 또는 이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상대 높임법 가로 열고 하십시오체 믿으 믿 쓴 니 가로 독해야 될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125자원 첫 번째 그냥 이거 대놓고 고전시각 문제도 나오고요. 두 번째 높임법 위주의 문제로도 얘를 써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요 죄송하지만 중세구원 문법을 낼 수 있는 문장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유가 이게 다 여러분 상상해봐 이게 문장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쵸? 15세기, 16세기에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게 석포상자리랑 용비어청가거든요. 학부 때 근데 걔네들이 두 끼가 한 요만한 걸 배워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요 얘가 문제를 낼 게 몇 개 있나요? 몇 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들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정되어 있고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나란말사미 제1자 제2자 제125자 이런 용비어청가 위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석포상자리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먼저 하라고 넣어놨으니까 공부 다시 한 번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얘와 관련된 현대학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으로 갈 건데 14번은 작품 누황사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누황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서 해석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와실 별표 와실은 개구리 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박인로 작품인데 누황사는 박인로는 왜 좋아하냐면 양반 가운데서 굉장히 그래도 허세가 없어요. 되게 솔직하고 이거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복상 망했거든요. 나라가 임진왜라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돈이나 금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챙겨와야지 그래야 돈이 되니까 달러나 이런 걸 챙기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뭘 챙길 게 뭐가 있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농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어딜 가냐면 돈 많은 부자집에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그때도 부자는 있어요. 양반이 있는 거고. 이것도 안 해요. 이거 해요. 이게 양구토록 기침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왜 하냐면 양반이라서.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들어서 와요. 누구시오? 왜 오셨소? 여기에 소 좀 빌리러 갔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구절이 이거 전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소는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 부자도 자기한테 기름진 껌고기도 주고 술도 준 사람이 더 좋지. 미리 약속도 했지. 근데 얘한테 준다고 해서 뭔가 따로 떨어질 건 아닌 것 같지. 이러한 관계들이 있는 게 바로 이 전. 근데 양반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자존심이 당하는 게 원래 양반은 함부로 울어 그러니까 쳐다볼 수 없는 울어른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교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 소아과 관련된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아는 대단한 사람만이 양반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어라 본단 말이에요. 저도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은 울어라 봐요. 아니 당신은 머리가 어떤 존재길래 아니 IQ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거의 노력으로 이렇게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죠? 되게 잘 물어봐요. 이분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해주는데 이 와실에 들어와요. 와실은 자기 집이에요. 얼마나 누출하고 힘들면 자기 집을 개구리 집이라고 합니까? 들어가서 잠이 와요? 누웠어요? 근데 잠이 오겠어요? 여기에서 얘가 이 조그만 데에서 이렇게 누워있어. 북장을 빗겨앉아 새배를 기다리니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하늘도다. 이거 별표요. 대승이란 존재가 꾀꼬리 같은 소쩍새 같은 이 세 종류인데 어? 어? 얘가 소리 어떻게 되게 청하한 소리를 내요. 제가 좀 걸쭉하니까 듣진 말고 뾱뾱뾱뾱뾱뾱뾱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얘가 뭐라고 느끼냐면 하늘 돋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 돋을 수 있는 심화할 수 있는 조세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중조추창하여 먼들을 바라보는데 먼들도 체크해주세요. 종조 아침이 끝나서 이제 바깥이 보이니까 먼들을 봐요. 근데 그 먼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즐겁게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대비요. 어? 어? 놀랬어요 지금? 어? 순간 또 잘못한 줄 대비 그 다음에 여기 세상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이 한숨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래서 이 누왕산 제가 왜 전제를 알려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냐면 박인로가 서사실을 썼거든요. 자기의 스토리를 일기 형식으로 근데 초창기에는 자기 서사를 드러냈고 여기는 집이 와서 자기만의 생각을 드러내고 상징성 있는 보여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짚어야 될 거 첫 번째 와실 두 번째 대수 세 번째 먼들이에요. 그럼 와실은 뭡니까? 나의 누추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 대승은 나이가 빡쳐있고 한이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 뭔들은 나의 상황과 대비되는 소재 끝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자 아까운 저 소비요. 별표요. 이제부터 다른 이야기 할게요. 자 얘 시선이 어디에 갔었냐면 처음엔 창문 바깥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벽에 갈 거예요. 대충 벽 소비라고 하죠. 쟁기 같은 건데 벽 보이면 더 좋대요. 막 엄청 이렇게 날카롭다는 소리고 가시 험긴 묵은 밭도 용케 갈 수 있을 만큼 뭐다? 능력도 좋은 애가 바로 얘예요. 근데 얘를 어 집에 호미가 있어요? 와 쟁기가 있어요. 겁나 좋네. 이렇게 읽어버리면 내 기분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짜증나 있는 건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최고 사양 컴퓨터 갖다 들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걸 못해. 아까워 죽겠죠. 엄청 아까운 거예요. 얘는 지금 이걸 아깝다라고 여기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소비는 뭐랑 같은 대사 바로 이 화자예요. 나도 아깝지. 내가 양반인데 전 거기 내가 또 이름을 이상하게 말할 뻔했어. 조정해 나가서 자기 뜻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밭 하나 못 갈아서 이러고 앉아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안타스럽겠어요.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소비 허당반벽 별표예요. 이 장소에 벽 근처에 있는데 쓸데없이 걸려있다. 소비가 걸려있는 공간이라서요. 즉 화자가 있는 곳. 충경도 거의 끝났으니까 뭐다? 에이! 안에 던져도 이러면서 부정적인 현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이 초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내용은 여기 없거든요. 화자가 너무 상황이 절망으로 빠지면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아 이거 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뭐가 의미가 있어. 긍정적인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강호환정 강호가 너무 좋은데 그동안 못한 끔 한번 이거 생각도 해보자 낚싯대나 빌려가지고 가서 낚싯도 좀 하고 아따 흥 좋구나 여기 소나무도 있고 여기 대나무도 있고 아따 여기가 바로 강호제 이거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박인로의 극단적인 극과 극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서 와실은 대표적으로 이 상징성이 강한 소재들이 좀 드러나 있는 거다 보니 제가 색칠을 잘못했네요. 작품 선정도 잘하는 편이라서 꼭 한번 알아보시고 잘 되어 있다라면 이제 사자성 하시면 돼요. 와 사자성어 지금 선별기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외웠나 쉬운 건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라는 개념이고 천국어비는 이 상황이랑 전혀 맞지도 않고 살 찌울 수 있는 가을이 아주 좋은 풍경인데 천이무봉은 하늘에 있는 옷까지가 봉할 데가 없네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옷을 말하니까 얘도 말도 안 되고 클태 산 복두 뛰어난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말 태산복두 그래서 얘도 말도 안 되고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건 무엇이다 만사 휴이 인생 뭐 없네 절망이 들어왔을 때 정답 1번으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그냥 거져준 건데 잘 맞히셨어요. 제가 이걸 왜 거져줬다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원래 제가 글을 썼어요. 그 이거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 기존 문제가 하나 있길래 이걸 예를 써서 이 언어와 사고의 과정을 문제를 내자 했더니 지면 오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만든 문제로 다시 냈습니다. 자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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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종류로부터 공통된 속성 뽑아내기 분절 없고요 사회적 이야기 없고요 자율성 아니고요 오로지 개념 추출은 추상성 끝 1초 컷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15번은 그러려고 낸 거라 거의 맞추면 기분이 좀 희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죠. 근데 언어의 특성은 약간 수학 같아요. 자율성은 이제 언어의 글자가 적혀있는 거라 의미가 맞지 않다잖아요. 응용 문제거든요. 글 읽어서 이건 자율성 분절성은 추상적인 거를 많은 걸로 나눠줘야 되는 글자가 있어야 돼요. 사회성은 의사소통 예를 들어 내가 이제부터 얘를 분필이라고 안 하고 얘를 빵이라고 할 거야. 야 빵 갖고 와. 그럼 진짜 빵 가져오면 안 되시죠. 그게 바로 사회성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몇 번 문제 안 남았나요. 16번 이제 17번 18번 19번 20번 빠르게 이제 5문제 진행을 하러 갑시다. 자 일체 브리치 문제라서 금방 끝나요. 한국전통건축은 투명한 공간 개념을 갖다 갖는다 서양전통건축은 불투명한 공간 개념을 갖는다 그럼 이건 뭡니까 A와 B의 비교죠. 철저하게 여기는 투명과 철저하게 여기는 불투명을 가질 거고 여기는 동양인 거고 여기는 서양인 건데 선지 잠깐만 보러 갈게요. 자 뭐랑 뭐는 뭐는 부정되어 있다 보이시죠. 뭐랑 뭐랑 뭐는 관련 있다 없다 보이시죠. 유일한 보이시죠. Only에만 그 다음 여기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얘만 독해해요. 근데 하나 더 함정이요. 일찌불일찌 문제는 지문이 안 길면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서술어 부분 잘 보시고 주체 확인하시고 대상화 보시면 음 그러네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문제를 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서양 전통건축과 동양 전통건축에서 불투명하게 부정되었던 건 사실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지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나 뭐 모서리나 또 모서리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돼요. 자 이 차이를 가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모서리만 쓰려고 한다. 그 다음 서양 건축에서 모서리는 메워지고 봉합되어야 하는 대상이 얻다. 그래야 기하학적 완결성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양 건축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모서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서리는 바로 이거죠. 여러분도 집 보실 때 평면도 보시죠. 저 직각이 많을수록 공간 활용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가도 다 저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제가 살았던 애전 친정집은 한쪽의 방이 이래요. 여기가 다 문이야. 가구를 여기밖에 못 놔. 여기 그냥 구겨서 자야 돼요. 공간 활용이 안 좋다. 그래서 모서리라고 했을 때 이거 딱 생각이 들었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맞지 않게 되면 불안전한 것 만약 정밀하게 맞게 되면 이상적인 것 그래서 이상적인 것만 체크할게요. 모서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처럼 서양 전통 건축의 모서리 개념은 튼튼한 시공의 상징 이해될 거 없고요. 충분히 다 특징이니까 잡아내서 문장을 읽으시면 그만인 거예요. 계속 모서리가 잘 봉합된 서양 전통 건축의 공간은 알맞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주교시했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생활 방식과 아주 잘 맞다 라면서 무엇 그 특징에 맞춘 효과까지 같이 갖고 있네요. 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요. 그러나 공간이 주는 느낌으로 다시 서양 전통 건축을 바라보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고 공간이 아주 네모나니까 모서리가 정확하게 봉합된 사각형 공간은 공간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말미 즉 불투명한 공간이자 폐쇄적인 공간이 된다는 것인데 서양 전통 건축의 주재료인 돌이 그 특징을 더 배가시킨다 한 번 더 추가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다음 풀게 겨우 이건데 겨우 이건데 겨우 이건데 유일하지 않아서 지우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사생활 보장을 위해서 모서리가 잘 보라는데 건축이 지향 개뿔 지향 하고 있죠. 아주 단순하게 다 끝나고 난다면 여기인데 서양 전통 건축에서 모서리는 기약적 완계세 완성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났다면 아무런 이해 없이도 기약적 완계세 있으면 이해 인내 이러면서 단순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 브리치가 쉬운 이유는 서술화 부정부분을 보자. 있다 없다 했으면 똑바로 확인하자. 유일화 했으면 유일하지 않는지 확인하자. 지향 한다면 지향 확인하자. 이런 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바탕으로 바로 17번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거 교내 상담의 바람직한 모습에 따라서 제가 뭘 가르쳐 주려고 가져온지 아세요? 그래프 볼 줄 알고 표 볼 줄 알아야 돼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선지가 가 가 나 나 가다 가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가 읽고 바로 가고 나 읽고 바로 가고 문제 풀면 그만이에요. 아셨죠? 다는 4만 필요한 거니까 그럼 다시 올라와서 이거 그래프 풀 때 뭐 보셔야 되냐면 35% 1위 29% 2위 외모 3위 1,2,3 정확히 잡아보셔야 돼요. 이래야 가장 높은 게 뭐냐 두 번째로 높은 게 뭐냐 세 번째로 높은 게 뭐냐 이런 페이크에 절대 안 걸려요. 그러면 제가 바로 1번 선지로 갈 건데 주로 외모 밑줄 쫙 주로 외모 자 지금 여기에 주로 외모인 것이라고 적혀있지만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얘네들의 고민은 어딥니까? 외모보다는 학업이 더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애초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도 안했네 X 적절한 거 고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활용 방안은 우리와 가서 굉장히 빠릇하게 1위 꼴등 1위 2위까지는 인증해두고 바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딱딱딱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찾는 문제보다는 자료 활용 문제가 훨씬 더 쉽다라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포인트를 알면 사지선단은 지워져요. 이렇게 답이 하나니까 다음에 있는 거 두 번째 니은으로 나으로 갈게요. 희망 상담자에 대한 학생의 요구 조사인데 내가 선호하는 것과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건 친구고 1 두 번째 선배 세 번째 교사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 내게 도움이 되는 상담자는 1번 사실 교사고요 2번 선배고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삘로 가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문과 갈까 이과 갈까 앞으로 사업을 해야 돼. 너 문과 가. 논리가 안 맞아. 저는 국회과를 온 이유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일단 왔어요. 선생님은 부가적인 꿈이었어요. 글을 많이 읽고 글을 분석하고 글을 쓰고 싶고 작가로서 지금 여전히 저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학을 가르칠 때 여러분께 훨씬 더 심플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문학을 한 5천 편 6천 편 만 편 거의 가까이 읽으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다 그게 그거야. 그래서 아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에 있는 자료가 여기에 추적되어 있어서 그렇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문도 이것도 패터리 카드 있어요. 문제가 개발이 잘 안 돼서 자 여기 보면 똑같은 거 보여요 이거 다른 거 다 다른데 표는 같은 거 찾아 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함정이 안 걸려요. 자 그럼 나로 갈게요. 선호하는 상담자와 도움이 되는 상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X 끝 같은 거 있죠. 하실 수 있는 것들 다. 자 그럼 그 하나가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진로는 두 번째야. 내게 도움이 되는 상담 교사인데 친구가 이걸 한다고 어 물음표가 바로 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를 보러 갑시다. 이제 마지막 다. 다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상담자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유지 1위 말고 먼저 뭐다 서로에 대해 공간과 신뢰가 쌓이는수록 이제 효과가 더 커진다. 두 번째 선배 후배를 연결하자. 그러면 학습 동기와 관련된 것과 학습 방법 습득에 관련된 걸 도움을 줄 건데 최근 기억이니까 후배가 그러면 학교에 좀 더 잘 적응하지 않겠느냐. 그럼 다는 연구보고서가 뭐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선배 후배를 연결하거나 이쪽에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학업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한다. 이게 일단은 그래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선배가 가장 적합한 건 다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정답 4번이네요. 그래서 3번은 물음표가 뜯으니까 이제 뭡니까? 확실하게 지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8, 19, 20이 있는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잘 푸셨어요? 이것도 제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뭘 이거요. 저거 독해 잘못해서 틀리시면 꽤 있거든요. 잘못 고친 거 고르는 거예요. 잘못되어 했죠? 고쳤죠? 잘 고쳤죠? 잘못 고친 게 아니에요. 들르다가 기본형이라 들르다에서 의탈락 규칙이라서 어슬결합을 하면 얘네들이 합쳐서 럿이 돼요. 다음에 얘 디디오도는 디디다예요. 준말로 바꾸면 디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음어미가 결합되어 있을 땐 받침을 쓸 수 있는데 얘는 모음어미가 결합된 거라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칠 필요 없는 걸 고쳤으니 잘못 고쳤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얘는 삼가야가 틀린 말이고요. 잘 고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잘 고쳐졌는 줄 알려면 얘가 잘못된 말이어야 돼요. 파레는 파라타의 응용 표현인데 반드시 래가 아니라 I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잘 고친 예시.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18번은 들르다라는 단어랑 디디다 가지다라는 단어들이 준말로 바뀌었을 때 자음이 있을 때 모음이었을 때 상황 다른 거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저번에는 제가 전반적인 뉴리냐 유리냐 이걸 봤잖아요. 두 번째 활용용과 관련된 외워야 될 것들 글고 온 거예요. 19번 이제 과학 지문 들어갈 건데 과학 지문 어떻게 풀자? 어렵게 문제 풀지 말자. 자 19번 뇌 나왔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일치 불일치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 온리 유일한 범주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글을 읽으면 범주가 잡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가서 범주 틀렸어. 하나 아니야. 여러 개 있어. 틀렸어. 여러 개 아니야. 온리 한 개야. 이렇게 불면 돼요. 다음은 여기에는 신경세포는 이런이러한 걸 하는 역할을 한다. A는 B이다. 정의 부분이거든요. 정의 특징. 이것도 가서 찾아서 문제를 풀면 그만인 선지예요. 일치 불일치의 가장 기본적인 선지 패턴. 자 여기 갈게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A 플러스 B 그러면 보통 A만 하거나 보통 B만 하거나 둘 다 안 하거나도 있거든요. 신경세포에 맞추어서 둘 다 하는지 확인하러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경세포 중 짝을 찾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확인하시고요. 형성한 것 외에는 죽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거 외에 죽는지 아니면 죽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되죠. 부정, 긍정의 차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 2, 3이 더 쉬우니까 이거 하고 4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볼 거예요. 그럼 일치 불일치 문제 어떻게 되는지 눈에 좀 보이세요? 첫 번째 범주가 나온다. 두 번째 얘 역할이 나온다. 세 번째 A 플러스 B 온리리안 개념이 나오거나 네 번째 있다 없다를 잘 봐라.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뇌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 인간의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뇌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런 뇌세포들은 신경세포와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이건 끌고 가야 돼서 제가 독해를 계속 이쪽에서 할게요. 그러면 뇌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신경세포고 하나는 교세포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신경세포를 뇌세포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뇌 전체의 10% 미만이래. 그러면 신경세포는 10% 미만. 이 말은 교세포가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얘가 대부분. 그럼 다 지식 문제 맞죠? 교세포는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한다. 영양분 전달. 신경세포를 보호한다. 보호까지 심지어 해. 신경세포가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뭐다? 도와준다. 얘가 도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보를 정리할 때 지금 하나는 교세포랑 하나는 신경세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필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구조화됐다는 의미고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안 풀어요. 지금 문제 풀 때 A냐 B냐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 비교 문제를 항상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신경세포라고 했을 때 10%니까 다 이어놓고 교세포는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어놓고 교세포는 신경세포 영양분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 누구 특징이에요? 교세포 특징이죠. 이렇게 분석만 되어있고 바로 넘겼어요. 이유가 특징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 다시 말해 교세포는 귀찮은 일들을 모두 떠맡은 것이고 이와 달리 신경세포는 온디 무엇 신교 전달에 만 확인 그래서 신경전달 이렇게 집중하시면 조직화되어있다라는 신경세포와 교세포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경세포는 원래부터 수가 적은 아니었는데 임시초기의 배하기 중 신경형성기에 수많은 신경세포가 생겨났다가 차츰 그 주가 줄어들게 줄어들게 되었고 보통 완전한 뇌와 비교했을 때 현재 신경세포 숫자의 배 이상의 것이 발생 초기에 생겼다가 사라진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다 라는 게 이 후반부 문장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하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따라서 신경세포에게 신호전달은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별표. 안 그래도 애도 없는데 온리 였만 하는 건 이게 이 자체의 존재 이유고 만일 다른 세포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조건이에요. 신경세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다량으로 생긴 신경세포들이 마구 빠져져서 이렇게 막 살이 이렇게 막 빠져졌다가 직점을 찾았어요. 그러다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냅스를 형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찾지 못했으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결과 그러면 얘가 왜 10%밖에 안나와 있냐면 짝짝꼬 걔네들은 맞춘 게 10%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버려서 없는 것. 이들의 경쟁은 짧은 시간에 결판이 나는데 그 이후엔 되돌일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다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제가 제가 왜 공부하고 나서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하냐면 공부는 척추를 망가뜨려요. 진짜 너무 슬픈 말인데 저도 공부를 꽤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허리가 아파서 어깨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안 올라갈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쪽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제스터가 가능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강의하다 보면 막 나와. 여기 다 나왔어요. 내용이 신경세포가 뭐냐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 신입생은 어디 나오냐 그럼 여러분이야 우리의 뇌에 대부분 신경세포는 무슨 개뿔 지으시면 그만인 거고 교세포의 영양분은 개뿔 지으시면 그만인 거고 신경세포는 신호 전달 임무뿐만 아니라는 무슨 지으시면 내가 예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아예 없지 않아요? 그게 뭐 정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맥락 보시면 신경세포 좀 짝 찾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냅스 형성과 뇌에는 죽는 과정 거치잖아요. 뇌에는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같은 말 반복 그럼 결국엔 그럼 결국엔 일치부리치 문제는 범주 다시 한 번 강조 드릴게요. 부정표현 뿐만 아니라 또는 통역 같은 거 나오면 똑바로 읽는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이거 지금 제가 읽는 속도가 대략 한 2분 정도 됐는데 문제 푸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잡혀요. 이제 마지막 20번으로 끝을 내도록 할게요. 또 이거 들어주시는 우리 동시수강생 여러분 저 숫자 다 나오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를 이거 짐을 다 쓰거든요. 제재에 맞춰서 그때 이제 이런 문장도 봤으면 좋겠고 저런 문장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가끔 현타도 와요. 현타도 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동역 모의고사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거 시간을 관리하는 거 그게 일단 최고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 의도도 같이 알려주고 싶은데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잘 듣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메밀꽃 필 무렵으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배경묘사 분석력 키우려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설을 몇 개 가져왔는데 행동 위주로 되어있는 소설도 가져왔고 행동과 대사가 적절히 섞인 것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할 때 배경 확실히 뚜렷하게 나온 거 본 적 없죠? 배경묘사 관련된 문제냐면 하나 이쪽은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이유가 지금 이 문단이 1, 2, 3, 4, 5 문단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배경묘사 문제내면 이거 절반 이상이 배경이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감각을 드러내서 문제를 내겠다는 의도가 강하니까. 그러면 뭐가 약해요? 서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인물이 무엇을 하는지를 굉장히 짧은잘근 최대한 물어봐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배경묘사는 어떤 주의를 줄 거냐면 여러분 일단 선지 보시고 지금 제가 계속 습관시키는 거 사람 이름 허생원 동그라미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허생원 위주로 조선달 동그라미 조선달 이 둘을 신경 쓰면 되고 그리고 메밀꽃 필무력 다 알고 계신 분 동의 한 명 나오거든요. 여긴 동의를 안 물어봤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거기 선지 중에 낭만 밑줄 치세요. 낭만은 예쁘면 그만이에요. 아름답거나 그럼 다 낭만이에요. 세 번째 반동인물 밑줄 치세요. 주동인물 반댓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나오면 싸우자는 개념이라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거나 해도 꼭 한 번에 있는 첫 일을 잊을 수 없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얘는 평생 여자를 한 번 만났구만. 뒤에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허생원 그 여인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젊은 시절 때는 과거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정보를 정리하셔야지 머리가 빠릿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갑자기 허생원이 언제 만났어? 봉평에 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황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긴장감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적어도 두 개만 체크하세요. 하나는 사람이랑 잘 못 말했어요. 하나는 공간이랑 하나는 시간이에요. 공간과 시간이 제일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저 멘탈 나가고 있어요. 그럼 봉평에 이런 거에 밑줄 쳐주고 달밤에 밑줄 쳐만 주면 문제를 풀 때 거의 문제가 없어요. 계속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통제할 수가 없었다.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지어 내려고 한다. 맨날 맨날 한다 이거지. 조선단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럼 1번 선지 제가 할게요. 1번 선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조선단은 허생원의 과거의 여러 번 들었다. 끝. 그 다음에 있는 것.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 해말았다. 그러면 허생원은 정말 이게 기억에 평생 남는 거예요. 그만큼 기분이 좋았다는 거고 그만큼 보고 싶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자 다음 것.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제격이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내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의 감동. 크아 감상적이야 이 사람. 자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달 부드러운 발빛이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길다. 고개를 둘이나 넘고 게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배경 위주로 계속 언급되고 있죠. 달은 지금 긴 산월이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공강적 이미지예요.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마무리도 공강적 이미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인물의 행동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때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배경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사건은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배경은 기억에 잘 안 남거든요. 배경은 혹시 머릿속에 밤 하나 달의 숨소리 들렸다. 그거 두 가지만 잡았으면 일단 3번 지우세요. 그리고 2번도 동시에 지우세요. 이유는 달빛의 감동이란 말 자체가 얘가 기분 좋은 말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 드러내는 걸 여러분이 낭만이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마음과 플러스 아름다운 풍경은 다 낭만으로 읽어요. 그리고 낭만의 반대말은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메밀밭이 소금을 뿌린 듯 달빛에 숨막힐 정도라고 배경을 잡아줬다라면 뭐다? 와 이거 현실이 나쁘기보다는 뭐 좋은 쪽 하나 더 붉은 대우의 향기같이 애잔하다 해서 무엇? 감각적인 의미를 살려서 배경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면 다 낭만으로 돌리시면 돼요. 낭만적 정서는 아름다움은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길이 좁은 까닥에 세 사람 낙을 타고 외줄로 들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매일 밖에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 꽁무니에 선 동의 얘가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지만 그는 그대로 개운한 맛에 무엇? 적적하진 않았다. 제가 이거 왜 적어드린 줄 아세요? 이거 대목에서 위치 추적하는 문제가 나와요. 허생원 조선달 마지막에 있는 해 조금 더 뒤에 있는 동의 그래서 같이 필기해드렸으니까 20번의 마지막 4번만 마저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공간의 이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간의 이동하는데 반동인물이 없어요. 반동인물은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여야 되고 혹시라도 반동인물이 궁금하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 펜트하우스 보시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 반동인물의 연속이야 아주 그냥. 인물에 대한 심리 변화도 없고요. 애틋한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오로지 공간 이동만 맞고 반동인물도 틀리고 심리 변화 틀리니까 꼭 같이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회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점수는 제가 한자어 두 가지를 제외한 90점에 맞추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90점 아래에 있는 85나 80점이 나왔다면 그때 틀린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12번 문제나 13번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문제 틀렸다면 좀 더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이 문제 두 가지를 정복을 하자. 그게 오늘 복습의 단계였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7회차는 금요일 날 동일한 시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 제가 똑같이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정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최선을 다해주세요.